짜잔 와 진짜 크다 64년이 생긴거래 64년 와 진짜 크다 크림이 대빵 크림이 대빵 크림이 대빵 크림이 뭐야 칼이 있어 나 한번 잘라보면 안될까? 알았어 크림이 많네 너무 사서 자르는거 아니야? 맞아 이것도 크림인데 우와 크림 봐 나 근데 이거 빵 만든 적이 짠하다 나 많이 만들었다는 음식 맛있어 맛있어? 우유 갖고 올게 응 테리 좀 먹어 테리 좀 먹어 하이 아니야 나 조그만거 조그만거 아 너구나 이거 제일 조그만거 으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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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저거 도와 그 위에 적셔서 아 음 오레오도 크림 많은걸로 땅땅땅 1 점 0점에 0점 0점 빵점 흐뭇 이거 많아 빵만 먹으면 아바 1점 무한점에 안녕하세요 삼미 회사 여러분들 테리가 이거 아니아니 아바 1점 그냥 무한백점에 빵참 크림은 없으면 다 무한백점인데 아니 크림이 있으니까 맛있는거야 맞아 미름이 크리미빵인데 난 크림 싫어해 크림 없으면 그냥 빵이잖아 빵만 맛있어 그럼 빵참은 아니지 너 빵 먹잖아 엄마 내가 빵점이라고 잘못 말했네 빵이라고 말했잖아 빵을 만드는 나중엔 술 이거 술이 만들때는 이거 크림 없으면 고기 만드는데를 고기점이라고 하잖아 이거 원이야 그러면? 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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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고기 만드는데를 고기점이라고 하잖아 응 그럼 빵만 넣으면 빵 주려고 하잖아 맞네요 오빠 그거 알려주면 안돼? 빵점 엄마 크림이 빵의 점수는? 5점 만점에 5점 이게 그러면 언제 안돼? 응? 이번주 금요 금요 몰라? 그래서 혜리는 하기로 했어? 어 나는 아직 종이치지않아 언제 정하는거야? 그러면? 원래 혜리는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근데 부회장으로 하고 싶어 왜? 아니 회장으로 가면 한 번이 너무 크잖아 아니 부회장 한 다음에 2학기 때 한 번은 회장에 도전해 보는게 차라리 나는거 같아 아 학계마다 달라져? 당연하지 어 그래 그 사람을 또 한 명 더 도와주는 거잖아 아 반장도 도와주는 거니까? 어 어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네 반장이든 부반장이든 한 번 도전해 봐 한 번 해볼거야 응 근데 아직 공유를 안했어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나은 것 같아 내일 공유하게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혜리입니다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뽑아주신다면 학교 품명 없는 우리 반을 만들겠습니다 2번 2번 따돌림 없는 우리 반을 만들겠습니다 3번 욕설 없는 우리 반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품명 없는 반을 만든다고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어 그 친구랑 친구 친구랑 싸우지 않게 만약에 싸우려는 상황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제가 가서 무슨 일인지 말해보고 대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뭐였죠? 따돌림 없는 아 따돌림 없는 어떻게 따돌림 없이 없는 반을 만들 수 있죠? 그 근데 평소에 별로 많이 없는데 그럴 일이 없어? 아 친구들이 애들이 사이좋구나 네 세번째 욕설을 하지 않는 반을 만들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사실 수 있나요? 친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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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거의 다 아 그래서 막 욕해 아니 말 버릇이 아니 화나면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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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 2학년 1반 장혜리는 반장이 될까요? 말까요?